흠 이런 쓰레기를 탕구 운다 유독 가스 뿌리는 여자 난타 아 진짜 어 뱀머리 물음표방에 들어갈 시 50골드를 넣습니다 도저 깼습니다 나아가 볼 나아가 볼 전두 왜 이런 것만 나와 실거바늘 카드 보상이 2개 감소합니다 오호 실한 도니까 똥 캐구만 이거 금속화 징끈 전체 7방어도 기본유물이 워낙 좋죠 복숭아네님 반갑습니다 이 게임 빨리 창작마당 오픈 좀 아클이 제일 편한거 같긴 한데 어 깨구리 박치기 어 박치기를 지금 넣는게 도움이 될까 유불은 개쩌는데 18딜 7 14방어 17방어 음 잡자 품절되지 않으면 비용이 20% 감소합니다 개구리죠 과소비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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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힘이 없잖아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 뭘로 잡지? 아니 슬라임 뭘로 잡지? 그냥 코스트 빨로 펼 수 있나? 15방어 개꿀? 고구마네 이거 고구마의 형상 신경기 생총 메타 빠리? 안 받아주세요 나 뭐 가릴 수.. 가릴 게 없다 지금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 소주.. 잼반구.. 잼반구 합시다 근데.. 불 좀 많이 봐야겠다 이거 체력 없거든요 기존 아이언클레드 하듯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많이 차야되고 어.. 딜이 안나올 것 같아서요 어.. 딜이 안나올 것 같아서요 아.. 주는 대로 다시 뭐.. 이거 뭐.. 내가 지금 걸을 땐가? 흘려보내기 주판 사갔자 돌리기도 힘들지 브리즈 크림님 반갑습니다 브리즈 크림님 반갑습니다 브리즈 크림님 반갑습니다 타락.. 흘네.. 로켓 살까? 광란 베개? 광란 돌리기에는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정확히 밟이 없는데 광란야 광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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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서 징끈을 하나 더 놓고 광란을 쓸까? 이도류바리 킹싱용 단건 깨구리랑 같이 쓰기 괜찮을 것 같아 쑤셔 어어 쏘세요 반갑습니다 아휴 이런 수비하나 할걸 피 안차는게 지금 굉장히 큰데 그래도 먹으면 못쌤 아휴 혐식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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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 막는 것 같기도 하고 징끈 강화를 할까? 일단 바리부터 강화를 할까? 징끈도 강화를 해줘야 될거고 어휴 어휴 광란도 빨리 강화할까? 아휴 경도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뭐 강화할 것 천지네 어? 차모 바리차모 바리차모다 챔허우 근데 이러면은 징끈 강화 빨리 해야 되는데 어휴 어휴 아시 차분인 안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저저 스넥코르동 꼬리 흔드는거 보송 아야야야야 으아 망했다 지금 딜 안 나오는데 왜 썼지? 잘 모르겠고 그냥 뒤질 것 같으니까 썼습니다 아 서순 극한 서순네 괜찮습니다 서순에도 어차피 잡을 수 있어 징끈 저거 어떡하지? 쓰긴 써야되는데 징끈 저거 어떡하지? 쓰긴 써야되는데 운빨게임을 운빨게임을 해야하는가 일단 지금은 발이 참호에 집중해야겠죠? 이거라서 이거라서 몸박 짚기도 진짜 힘들텐데 의식 의식 못하는 의식용 단건 이거로 사나도 구축 두근비 요 툴 수 이거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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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야? 힘들겠는데 참호 타면 되짐 헉 참호 타면 되짐 아이고 나이스 참호 돈다 참호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다른 수비 카드들은 지금 사실 별 필요 없습니다 됐다 안정권이다 패턴 잘 떠서 살았다 뭐 딱딜 패턴 나왔으면은 힘들었을텐데 아이 쫄처리하지 말까 방어 99군들 왜 쫄처리하고 있지 방어 99 룬피 3장보다 지금 룬피가 나을 것 같고 룬피가 낫겠는데 지금 3장보다 룬피가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혹시나 전투치면 나올 수도 있고 6호 6장 봐주셈 님들 봐주셈 휴 한바준 틸 진짜 없네 됨 꼬로오오 개무섭다 스릴 넘치네 징끝 남은거 강화하고 제거 쭉 하면 되겠죠 예 예 흘려보내기 좋을 것 같네요 아닌가 차 못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넣지 말까 넣지 말자 뭐 지우지? 난타? 아 저기 다음 상점 가서 징끈 바로 강화 올리고 앗 빠꿍 뭐야 의식용단검 현두미 잡으면 안오르네 참네 현두미 현무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이도류 의식용단검 이도류 금속화 이도류 금속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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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게임을 시작하지 됐네. 제 60들 들어오면은 그냥 억 하고 죽고 고래인데 60대 1 안 들어와서 다행이다. 물론 기생충도 기생충이지만 60들 먹고 죽는 것보단 이게 낫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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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서 자야겠다. 에휴 관로가 샌네. 나야 나야 깡타구왕은 들어가도 못잡지 몇 개만 더 갖춰지면 가긴 할 것 같은데 아까 이도류 집어넣고 걸 그랬나 사실 여기서 몸박만 나와도 챔 호로 돌릴 수 있죠 그래도 쟤 나와서 진짜 다행이다 이거 운이 좀 따라주긴 하네요 아 얘 안 나왔으면은 진짜 털렸을 것 같은데 네메시스 칼티뇨 네메시스 칼티뇨 아 이즈스 아 뱃머리 물음표방에서 50골드를 얻습니다 어우 물음표 카드 일단 징끈 강화하고 흐음 룬 십이면 채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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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바리차모 실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룬 방구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장 넣는게 맞다 아무튼 맞음 룬 방구 룬 방구 죽은거 아냐 지금? 제발 연타 치지마 제작 제발 룬 고하각 시계 잡히네 제발 어허 어허 아 미친 카카 됐다 됐나? 됐겠지 됐네 됐어 어우 빡세 근데 다음 보스 어떡하지 체력 너무 없는데 이 정도로 체력 없으면은 뭐 시작하기도 전에 죽을수도 있겠다 큰일나네 큰일났네 큰일났네 아이고 이럴수가 큰일났다 지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조금만 더 드로우만 잘 잡히면 막는다 됐다 아 수고렘쥐 수고렘쥐 썬더 뒤질 뻔했네 창방패 죽지봉 룬피 너무 좋고 4층은 뭐 죽어도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 동네야 뭐 워낙 허박한 동대랑 몸박 나와도 지금 참호 꼴랑 한장으로 올리는 거라서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에이 뭐야 엘리리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순무 이거는 제거보다 순무가 맞는 것 같아 룬시비면책 으흐흐 ㅇ...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 쟤가 서툰 넥 원래 때려? 뭐임? 핵스네 룬피라구 패턴 지멋대로 바꾸네 해서 막고 죽은거 같은데 룬피라미드 봤어야 했나? 아니 룬반구 봤어야 했나? 아깝다 아니 룬십이면채 룬반구래 룬십이면채 봤으며 살았을려나? 아 여기서 보셔 뭘걸 아트 아티피샬님? 아티피칼님? 반갑습니다 아티피아 감사합니다.